전남 고흥군에는 농어촌 마을을 찾아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어깨동무 봉사단이 있는데요. 온기 가득했던 봉사 현장에 황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군 어깨동무 봉사단은 올해 첫 봉사를 지난달 23일 풍향면 남천마을에서 시작했으며 올해 10개월간 16개연면 62개 마을을 방문해 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어깨동무 봉사단은 지난 2019년에 출범해 농어촌의 마을을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해주는 봉사활동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16개 단체 약 7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고흥군 풍향면 야망리 4개 마을 주민의 주거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공용민 군수는 봉사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봉사는 방충망 교체, 가전제품 수리 등 주거개선과 한방치료, 이미용건강운동법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채워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